지금 여러분께서는 96 MBC 대학가요제 77학번부터 77년생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을 함께 여러분 즐기고 계십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공정한 심사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 화면을 봐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배우자 연극 배우신 윤석화씨 78년도 대학가요제에 나오셨던 가수이자 인기 DJ 배철수씨 이분은 늙지도 않습니다 작은 거인 김수철씨 서울예전 교수이십니다 한충환씨 가수이자 작곡가이신 손무현씨 작년도 진행을 맡았던 가수이자 작곡가 노영심씨 네 아주 젊은 분들로 함께하는 이 대학가요제의 심사위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보다 더 우리 대학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생들의 이 가요를 좀 더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저분들이 더욱더 공정하게 좋은 양질의 참가자들의 곡을 선정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참가번호 3번이 됩니다 참가번호 3번 대구 대표 미스터가 불러주는 불면증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